첫 선을 보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캐스퍼의 단단하고 다부진 외관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차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존 캐스퍼 대비 230mm 길어진 전장과 15mm 넓어진 전폭을 기반으로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나타낸과 동시에 혁신적으로 향상된 공간 활용성과 거주성, 주행 안정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턴시그널 램프는 픽셀 그래픽이 적용돼 전기차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면발광의 원형 디알레리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전면 그릴 부엔 마치 회로기판을 연상시키는 서킷보드 스타일의 블랙 그릴을 적용해 헤드램프와 충전 도어, 프론트 카메라를 함께 품으며 첨단 기술력으로 탄생한 캐스퍼 일렉트릭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부는 픽셀을 형상화한 휠 디자인이 볼륨감 있는 팬더 디자인과 강인한 바디에 조화롭게 녹아들고 리어 도어 핸들부에 새겨진 독특한 로봇 표정의 배치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180mm 증대된 휠 베이스는 고속주행 안정성 향상과 함께 리어 레그룸 공간을 더욱 여유롭게 했고, 트렁크부 길이가 100mm 길어져 기존 233m 대비 47리터에 늘어난 화물 공간으로 공간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후면부 역시 픽셀 디자인이 적용된 리어 램프가 전면부와 통일감을 강조하고 간결하면서도 대담한 면처리가 캐스퍼 일렉트릭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시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내는 10.25인치 LCD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전자식 변속 컬럼 적용으로 거주성과 사용성을 높여 탁승객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선사합니다. 인터랙티브 픽셀라이트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은 중앙의 충전 상태, 음석 인식 등 차량의 다양한 상태를 4개의 픽셀라이트로 표현해 운전자와 차량을 상호 교감하게 돕고, 크래쉬 패드와 도어 트림에 심어진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64색의 LED 광원으로 심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이어 스티어링 칼럼 탑재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센터패시아 하단부를 슬림화하고, 벤치 타입 시트 형상으로 1열간 편안한 이동을 가능케해 넓고 쾌적한 거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49kWC급 NCM 배터리를 탑재하여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하고, 10%에서 80%까지 단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도심 주행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 EV 상품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물론 외부로 220V 전원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실내외 V2의 기능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전기차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다채로운 안전 편의 장비도 돕고 있는데요. 디지털 키 E-터치, 터치 센서 도어 핸들, 아이페달 모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채로운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편안한 주행을 돕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새롭게 적용됐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을 담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방 장애물이 가까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액셀 페달을 급하게 작동하는 경우, 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판단해 출력 제한 혹은 긴급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주는 페달 오도작 안전보조 기능을 포함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를 심기로 탑재하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 고객을 세심히 챙기는 안전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오는 7월 49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주행 가는 거리 315km를 확보한 항속형 롱레인지 모델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추후 기본형과 아웃도어 외장 스타일의 롱레인지 크로스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